이곳은 건설기술교육원 대강당인데요. 오늘 53차 오실포럼을 준비하고 또 우리 인천지구 미래발전포럼을 위한 스포지엄 포럼을 했습니다. 우리 권영성 총장님과 4명의 패널이 나오셔서 진행을 잘했는데 우리 라이온스의 위상을 또 라이온스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. 이제 또 우리 라이온스 클럽의 모든 회원들이 또 탈해하지 않고 정말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인천지구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우리 지역마다 또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인천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오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권영성 총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이 일들로 인해서 오실포럼이 동양동남아 대회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북인천 라이온스 클럽 김성수 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금 감사합니다.